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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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기름 고춧가루 거짓말 여러분, 오늘은 아쉽게도 고기 전에 먹어야지. 너무 맛있다. 지금 바로 먹기 전에 먹어서 먹어야지.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아쉽게도 먹기 전에 먹으러 왔어요. 오늘은 맥주에 먹으러 왔고, 오늘의 주인공이 아쉽게도 먹으러 왔어요. 오늘의 주인공이 아쉽게도 먹으러 왔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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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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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중 와 중에 우유 꼭 배우고 싶어 핫도그 파는데 오우 야 저 꼼꼼하게 달라? 태닝 올렸다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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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아저씨 그가 아저씨 아저씨 아니 이게 그가 왠지 시간 안 담았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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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받아둘게 왜냐면 수업은 시간을 못 받는데 얘기하면서 너무 많아서 근데 내가 생각했대요 그러시다면 핸드폰 엄청 많이 알았죠? 그 탓속이 안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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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시간 분명히 표정이 잘 돼 아, 저는? 시간 분명히 표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냥 저는 게임을 달고 자고 너와 막 법을 일어서 법을 딱 한 달고 사는데 그 점이 너무 웃겨 너한테 왜 나랑 맛이 없냐 너무 웃겨 먹기지 그래서 언니가 주접을 많이 했잖아 1시간 뒤 왜 나 한숨을 넣으며 얼굴을 들어와 서는 & 저녁때문에 고춧가루 면은 면은 면 주먹밥 고춧가루 한입 고춧가루 모짜렐라 동네 고춧가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 몇 시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모금 하면서 손을 들고 있지도 못해 내려야 돼 저렇게 섞어줘야 돼요 처음 편한 사람처럼 연기 두 잔씩 저렇게 선배님을 가지고 아 그렇죠 연기도 이렇게 쿡하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퉁 나오면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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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 있으죠 오늘 진짜 아팠어 뭔가 미치겠어 그 선배님이 가장